소소한 이야기 슬리더라는 게임입니다. 슬리더라는 뜻이 뭐죠? 미끄러지듯 이동하다? 그런 뜻인데요. 저는 그냥 제 자칭 지렁이 게임으로 하겠습니다. 지렁이 게임은 이것도 또한 저스틴에게 소개받았습니다. 자, 이름은 코리아라고 해볼게요. 플레이 해보겠습니다. 예,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지렁이가 나타났습니다.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기분전환 그리고 소화시킬 겸 지렁이 게임을 간혹 하는데요. 단순한 게임이지만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나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 아이들은 이런 게임을 즐겨하진 않죠. 그래서 아재게임이라고도 합니다. 움직이는 별을 먹게 되면 더 크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. 자, 공격했습니다. 이야, 엄청납니다. 이런 걸 먹게 되면 지렁이 사체에서 나온 별들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. 자, 보셨습니까? 네, 아주 큰 지렁이도 제가 무찔렀습니다. 아, 연타! 연타죠, 연타. 금세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지금 보라색 경기해야 됩니다. 이탈을 해야 되죠? 이걸 가둬가지고 또 죽이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에 엮이게 되면 안됩니다. 자,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조심조심. 많이 꽤 커졌죠? 짧은 시간 내에 자,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 작은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. 작은 거를 겁이 없어요. 겁이 없어요. 근데 어느 정도 키운 자, 겁이 없어요. 와 이렇게 자, 이렇게 자 조심조심 저도 한 마리를 둘러볼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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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가 빠른 자, 둘러보는 어! 둘러봅니다! 묶였습니다! 바로 묶어줍니다! 네! 묶어줍니다! 자! 묶어줍니다. 최대한 단시간에 네! 바로 한 마리를 둘러줌으로 해서 제 밥이 되었습니다. 자, 유인합니다. 유인합니다. 점점 또 아래를 틀면서 유인합니다. 자 그냥 와서 죽는 지렁이도 있군요. 박진감 넘치지 않습니까? 자 또 둘러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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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눈치 빠른 눈치 빠른 지렁이는 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. 자 또 어떤 자 둘러줍니까? 둘러줍니까? 오! 저 회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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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합니다. 아주 재빠른 오! 둘러줍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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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. 내 걸 먹기 위해서 둘러줍니다. 자 단시간 내에 꽤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.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전체 참여인과 그리고 등수가 나옵니다. 현재 371명 중에 24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유어 랭스 길이라고 하는데 길이 수치가 지금 4683을 넘어가고 있습니다. 또 둘러줬습니다. 보라색 좀 작은 건데 보라색 둘러줍니다. 여기서도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. 자 둘러줍니다. 점점 좁히기 위해서 이걸 쭉쭉쭉 둘러줍니다. 그렇죠? 둘러줍니다. 둘러줍니다. 두 마리를 둘러줄까요? 두 마리를 둘러줬습니다. 비록 작은 거지만 두 마리를 둘러줬습니다. 쫘악 쫘악 꽤게 성과가 좋죠? 샵 네 가볍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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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줬습니다. 자 둘러줍니다. 오호 위험했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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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줍니다. 눈치 빠르는 지렁이는 바로 빠져나가죠. 박진감 넘치는 지금 348명 중 19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 둘러줄까요? 둘러줄까요? 눈치 빠른 파란 지렁이를 오 저를 피하다가 다른 제가 둘러줄게요. 둘러줄게요. 자 점점 강화됩니다. 둘러줍니다. 둘러줍니다. 오 가볍게 또 한 지렁이를 포섭해서 내 밥을 만들었군요. 벌써 순식간에 등수가 올라가죠. 16등입니다. 현재 또 공격적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오늘도 소소한 이야기에 자 둘러줍니까? 둘러줬습니다. 오 아주 공격적입니다. 둘러줍니다. 저스틴이 알려준 지렁이 게임 슬리더 자 둘러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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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저를 유인하고 있군요. 눈치 빠릅니다. 그러다가 제가 둘러줬습니다. 다시 치고 빠지는 이 기술 둘러줬습니다. 둘러줬습니다. 자 아주 조밀하게 좁혀주죠. 정신없습니다. 조밀하게 좁혀줍니다. 혼자 삥삥 돌다가 벽에 박혀야 되겠죠. 네 가볍게 성공시킵니다. 자 13위 현재의 기록 13위로 올라갑니다. 자 방심하면 안됩니다. 자 3마리를 엮어볼까요? 3마리를 엮어볼까요? 3마리를 엮어볼까요? 엮어볼까요? 됐습니다. 자 3마리를 엮었습니다. 우 자 우 우 우 오케이 아주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린지렁이 11위로 올랐습니다. 그린지렁이 11위 자 둘러줍니다. 둘러줍니다. 쫓아갑니다. 쫓아갑니다. 쫓아갑니까? 노 턴하는 바로 저를 반격하려고 턴을 하고 있습니다. 살살 살살 다시 또 유인작전 돌아갑니다. 유인을 합니다. 유인을 합니다. 유인을 합니다. 르 꾼 갔다가 돌아주고요. 돌아주고요. 자 반격하면서 돌아줍니다. 오케이 자 바로 컷하죠. 아주 위험했습니다. 방심하면 안됩니다. 지금 벌써 10위 10위를 전세계 10위를 기록하는 소위 오우 위험합니다. 오우 위험했습니다. 아 위험한 거냐 위험합니다. 위험해 아주 위험합니다. 오우 아주 위험했죠. 40대 아재TV 아주 격전지입니다. 격전지 격전지입니다. 격전지에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자 오우 아주 큰 큰 저기 뭐야 알록달록 지렁이가 보여집니다. 바로 반격에 들어가고 자 경주로 갑니다. 경주 갑니다. 오우 위험했죠. 위험했습니다. 경주 갑니다. 사이에 껴가지고 오우 격전하고 있구나. 제가 맹돌입하겠습니다.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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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만 거 위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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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주 3명에서 격전하고 있습니다. 3명에서 저 불어색이 앞서가네요. 앞서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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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가 이쪽으로 턴하면서 턴하면서 오우 피해야 됩니다. 이런 걸 먹어줘야죠. 쫘악 소소한 이야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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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소한 이야기